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준비가 잘 된 팀이지만 아마도 많이 떨릴 것 같은데요 오늘 자리해주신 기자님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수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뭐 그쵸 소리에서부터 이수나의 풋풋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본격적인 포토타임을 갖기에 앞서서 한 분씩 인사와 함께 드디어 꿈에 그리던 데뷔를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코코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나의 코코입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데뷔를 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은데요 이수나를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에게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마이씨의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나의 마이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랜드 2 때부터 발전하고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으니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감을 이야기할 멤버 유사랑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나 유사랑입니다 저희의 첫 앨범을 보여드리는 날이라 사실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당첨 포부와 자신감을 가진 저희 타이틀곡과 사랑스러운 분위기의 수록곡까지 정말 다양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앨범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방지민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나의 방지민입니다 일단 저희가 꿈으로만 꾸던 이런 꿈같은 무대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전세계 나야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희가 정말 멋있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만나게 될 기자님들입니다 우리 윤지윤씨도 소감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나의 윤지윤입니다 저희 이수나가 팀명과 같은 이수나라는 곡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 매력을 가득 담은 앨범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정은씨 안녕하세요 이수나의 최정은입니다 데뷔를 준비하면서 빨리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설렜는데요 꿈꿔왔던 데뷔가 다가오니까 조금 긴장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7명 모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세비 양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나 정세비입니다 일단 우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언니들과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게 정말 꿈만 같은데요 데뷔를 준비하면서 저희 7명의 멋진 케미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으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수나 7명의 네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되는 저희 첫 번째 미니앨범의 네이는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두려움을 깨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저희의 포부를 담은 앨범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곧 나로 정의된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아무래도 뭐 데뷔 앨범인 만큼 이수나를 소개하는 앨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타이틀곡 이름이 팀명과 같습니다 이수나입니다 지윤씨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 이수나 어떤 곡입니까? 이수나라는 곡은 저희 이수나가 처음 선보이는 곡인 만큼 저희의 자신감과 포부를 엿볼 수 있는 곡인데요 중독적인 후렴곡 그리고 미니멈한 비트가 포인트인 곡입니다 네 잠시 후에 또 무대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텐데요 퍼포먼스도 많이 궁금해요 타이틀곡 이수나의 퍼포먼스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최정은씨가? 네 이수나의 최정은입니다 타이틀곡 이수나에는 That's me, that's me, that's me 라고 세 번 여러 번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요 속삭이는 사운드가 인상적입니다 가사의 의미대로 안무에도 녹여내보려고 했습니다 네 포인트 안무를 소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직접 보는 게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코코씨가 우리 멤버들이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앞쪽으로 좀 지민 언니랑 안주 언니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가운데로 좀 이동을 해서 노래는 우리 멤버들이 좀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That's me, that's me, that's me 네 이따가 또 이제 정신 네 그래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